저께 버리자, 하나도 손톱을 하이, 이 그 일 너하고 다니다간 큰 망치 나가겠다 아이고, 야! 내가 이래봬도 안내감댁 산대독자시다 아이고, 그만해! 아니, 욕자식들! 야, 잘한다! 고추 사사, 깜짝 남돈다! 욕자식들, 호텔 나거라! 아아! 에? 그만해도 어느덧 도령이신데, 함부로 손을 내느냐? 아이, 글쎄, 이가 지가 몸이 좀 무겁다고 자기가 밥상을 들고 들어간데요 자식을 가졌습니다요 벌써 서글자 오겠데요 그저 답되게 죄송합니다 아이고, 이랑이 그, 아버지 곧 나갈께요 이러는 음성이 꼭 대장부라니까 자, 여장사 마음대로 아, 친정에 갈쪽심은 구종별별 거느리고 가마 타고 가실 일이지 왜 야간 노조하듯이 밤중에 가실려고 글쎄 아이고, 아니 아씨 아무래도 샘네들과 이별을 하실 모양이군요 아씨 죽으나 사나 저도 아씨 따라갈래요 아버지 곧 나갈게요 이러는 음성이 꼭 대장부라니까 아이씨 아이씨